오늘은 리전5 프로 악세사리 4가지 추천드릴게요. 리전5 프로는 게이밍 노트북이에요. 첫번째로는 로지텍 G304 마우스고요. 무선으로 편하고 그립감도 나쁘지 않은 국민 마우스에요. 두번째로는요. 디쿨 노트북 쿨링패드고요. 리전5 프로는 게이밍 메인이기 때문에 발열 해소를 위해 필수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그냥 선풍기 쐬어주셔도 돼요. 세번째로는요. 엑스박스 컨트롤러인데요. 키보드보다는 패드로 하는게 오락실 느낌이 나서 더 재밌더라고요. 네번째로는 칸골 가방인데요. 제가 검색해본 바로는 리전5 프로는 게이밍이라 크기가 큰 편이에요. 17인치 이상 노트북 가방을 많이 추천하더라고요. 가방이 정말 튼튼하고요. 아무래도 150만원대 고가의 노트북인 만큼 충분한 안정잔치가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리전5 프로 노트북을 백팩으로 학원에 갈 때 가져갔는데요. 건장한 성인남자 기준으로 생각보다 나쁘지는 않아요. 노트북을 넣으실 때 지상공사 리시버가 걸릴 때가 있어요. 주의해주세요. 탕골 가방의 장점은요. 무엇보다 가방을 맺을 때 가방 모양이 유지돼요. 번외로는요. 디스코드용 녹스 헤드셋 휴대용 100와트 PD 충전기 버섯 노트북 스탠드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커피타는 남자였습니다.